안녕하십니까 의관계 감독은 오늘 아침에 7시 50분에 부산에서 출발하여 지금 현재 마산에 2021년 추후의 바이오 페스티베드 행사에 제가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보면은 저 총재님이 노조 총재님이고 그 다음에 이사장 김정희 총알본부장 한보민 마산지부장 서명옥이 진료지부장 허두옥 창원지부장 가수 이정원 부산지부장 김종숙 부산지부장 김이네 이렇게 출연진이 보면은 가수 이정옥 김상옥 동학생님 김숙 추가여 송종만 숙성장매 정미경 홍아리 공성용 체린 김미경 대금에 정찬년 검은고 박체린 기타 김인건 셀스본 유성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문화관광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마산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국화축제 때 한 번 온 적이 있구요 여기에 보면 이제 행사에 축하한다는 이 이제 하한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단체가 마산에서는 이 단체 좀 큰 걸로 알고 있구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현수막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 11시 보면 좀 시간이 어느지 됐는데 아마 좀 준비하고 이런다고 시간을 좀 지체할 것 같고 이곳에도 보면은 강안이 지금 이렇게 6개가 와 있습니다 추후의 가요 페스티벌 추후해가지고 왔는데 미더 코로나 시대에 지금 현재 전국에 보면은 뭐 라이브 공연을 한다든가 기획사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많이 하고도 계시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종등화 같이 행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에 잘 대체하셔가지고 백신 접종은 물론 필히 하셔야 되겠죠 1, 2차 그 다음에 요새 또 추가로 접종 신청을 받고 있더라구요 추가 접종 신청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들이 하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코로나 백신은 필히 접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구요 다음에도 좋은 볼거리 영상 있으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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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